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예비고삼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고2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고삼입니다. 지난달에 예비고삼 모여라라는 예비고삼 모여라 1에서 승리하는 수능학습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내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고2 학생들 꽤 많이 퀘스트를 받더라고요. 11월 23일 오늘은 예비고삼 모여라 2인데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더 학습의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얼리버드가 되자는 건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예비고삼 모여라 캐스트 1에서 이미 초반에 좀 얘기해줬지만 이 정시만이 대학을 가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3에서도 내신을 대부분 다 챙겨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수능을 고3 가서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얼리버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수능을 잘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좀 체계적으로 학습의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11월 23일 내 수능의 첫날. 이미 시작했다고요? 박수. 최고 최고. 이미 시작한 사람.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수능의 첫날을 11월 23일로 잡는 이유는 뭐 짐작이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11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고2 학평을 칩니다. 고2 학평. 고2로서 치는 마지막 학평이고 비록 수능과는 범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공통과목의 핵심인 수원을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험을 정말 열심히 치면 좋겠다. 이 시험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만큼 수능은 그만큼 일찍 시작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 범위는 좀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학평은 선생님들 경험해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학평은 오늘 나 학교에서 진도도 안 나오고 수업도 안 나오고 시험만 칠해. 좀 피곤해. 하지만 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충 찍고 끝나자마자 오늘 시험 쳤어요. 나 놀아야 돼요. 이런 명분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2 학평을 전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아 이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의 모든 고2 학생들과 똑같은 시험지로 치는 굉장히 유의미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수능 스타일로 어쨌든 시험지 포맷이 잡혀 있으니까 수능을 시작하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하나의 시험이야. 계기야. 그렇게 만들 테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돼야 돼요. 하늘이야. 알겠지? 얼리버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수능 정말 이게 얼리버드만 되면 재수생 못지않게 고3 한 번에 대학 가기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는 알고 갑시다. 수원과 수투만 치는데요. 수투가 전 범위가 아니야. 3월 학평 되면 수투도 전 범위가 되는데 내년 3월이 아닌 고2 마지막 11월 학평은 함수의 극한이 수투의 시작이잖아요.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이면 미분. 함수의 그래프. 극대국수. 아마 지금 내신하면서 함수의 도함수의 활용까지는 다 나가고 있을 텐데 아쉽게도 11월 학평은 굉장히 천천히 시험 범위를 잡아요. 그래서 도함수까지만. 사실상 수원 전 범위랑 함수의 극한 단원 위주로 도함수는 할 게 많지 않아요. 평균 변할이 뭐냐. 미분계수 구할 수 있냐. 도함수 구할 수 있냐. 이 정도 물을 테니까. 수원 전 범위랑 함수의 극한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으로 삼으면 되고요. 얼리버드의 장점은 이런 거야. 너 나 이번에 정말 마음 먹고 수원 전 범위 시험 응시해 봤어. 그래서 내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혈의 어떤 약점 부분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점검해 봤어. 그것을 오답 정리까지 했고 보충학습도 좀 했어. 와 남들은 1월 달에 수원 다시 이제 처음 시작해. 윈터스쿨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프라인. 러셀에도 지금 윈터스쿨 되게 많아요. 지금 러셀이 막 전국 지점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도 소식 많이 들었죠. 거기 가면 1월 한 3일쯤에 자 이제 수원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수원 언제 있었지? 어? 작년 1월 작년 봄에 했어. 작년 1학기 때 했던 건데 다 까먹었네. 이런 친구들과 아 내가 이번에 준비 좀 해가지고 시험 응시했는데 나의 수원 실력은 이렇구나 를 점검해 보고 11월이야. 11월에 그걸 점검해 보고 12월에 대응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1월로 넘어간 친구랑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나죠.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얘기죠. 함수의 극한도 지금 준비해 놔야지. 함수의 극한은 실제 수능에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게 출제되는데 어쨌든 초반 시험에선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오니까 초반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올 때 잘 해두면 나중에는 도함수의 활용이나 적분 쪽을 잘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시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보통 거기서 이제 킬러, 중킬러 그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2번에 한번 점검해 보겠다. 수원은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이러하다. 자 2번 열흘도 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을 거야? 엄청난 걸 할 수 있지. 여러분 전국에 내가 장단컨대 이걸 하는 사람이 1%도 안 돼. 그냥 뭐 당일날 가서 시험 치고 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리 버드가 되자는 거니까. 웨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면, 문제맹에 가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11월 18일, 재작년 11월 18일, 작년 11월 24일 고의학평, 폴더라고 하나요? 그 칸이 있어요. 클릭 탁 하시면 시험지도 다운받을 수 있고 해설지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해설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해설 강의가. 선생님은 저 5년 치요. 5년 치는 할 필요 없고요. 2년 치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2년 치가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 수능에 딱 해당하는 2년 치예요. 그 전에는 가나형이라고 해서 문의과가 분리돼 있어서 문의과 분리된 시절의 문제들도 당연히 풀어보면 가치는 있지만 이번 학평시험과는 범위가 좀 다르고 출제 포인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걸 두 개를 딱 풀어본다. 하루에 시간 잡아서 풀어보시고 그날 다음 날 오답 정리하시면서 해설 강의 좀 참조하시고 우리 고의 선생님들 많이 촬영도 다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 과목별로 아니면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촬영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해설 강의 참조하시면서 복습하고 리뷰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 학평점수 15점은 오른다. 어? 이미 15점 오를 점수가 없다고요? 90점 이상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거의 만점에 육박할 겁니다.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수혈을 되게 못했구나 다 까먹었고 나면 한번 정리하고 삼각함수 각변 같은 것도 까먹었고 나면 그것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준비된 상태로 고2학평 11월 23일 학평을 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훌륭한 학습이니까요. 꼭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당일날 학교에서 열심히 치세요. 애들 늘어져 있고 나 안 할래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 친구들의 인생이니까 그래 나는 내 인상을 살 거야 이런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 정말 수능 잘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는 게 딱 지금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그래 나의 첫 수능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시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남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학교에서 선생님도 어? 너 웬일이니? 어? 이번 저번 9월 학평에 비해 11월 학평 진짜 잘 쳤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가 됐든요. 그러고 나면 당일날 선생님이 올해는 해설 강의를 직접 찍어 드릴게요. 해설 강의는 그냥 해설이 아니라 수능과 연계점을 조목조목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10년 차가 되는 모의고사 거의 달인인 강사예요. 여러분. 잘 몰랐나요? 검색해 보시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이런 거 좀 나올 텐데 수능과 이번 학평이 어떤 연계가 되는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아까 기출문제라고 풀어보라고 했던 거 있죠. 거기에 이번 수능에 연계되는 게 분명히 지금 수능 직전인데 작년 수능과 연계된 게 분명히 있었고 이번 수능과도 연계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험이라니까. 그러니까 해설 강의 좀 참고하시고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 얼리버드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저번에 함수 공부 정말 중요하다. 그 기초를 잡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더불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12월은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치는 기간일 텐데 기말고사를 치는 것과 나의 수능 학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과목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우리 2022년 11월 23일은 그냥 23일이 아니라 11월에 하순행인 어떤 날이 아니라 나의 수능 출발 첫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남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능을 한 300여 일 준비할 때 나는 360일을 준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남들이 수원을 이제 막 시작할 때 나는 수원을 거의 끝내고 수투랑 선택과목과 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4점 중킬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 발 앞서가지 않으면 현재 수능은 쉽지 않은 수능이다. 라고 거듭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비고산모열화3에서 또 말씀드리고 해설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